애널리스트 토크쇼 코로나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계절은 봄의 문턱인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뚫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 애톡쇼는 코로나 공포와의 싸움 그리고 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전략의 서상영 팀장 소환이 되셨고요. 원자재 담당의 심수빈 애널리스트와 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팀장님하고는 벌써 우리 코로나와 관련해서 두 번째 긴급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증시 급락을 하고 있고 주간 단위로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공포가 전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는지 지금의 급락 현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분석을 해 주시지요. 일단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무슨 질병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새로운 리스크가 같이 있으면 지수가 급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도 살짝 언급을 했었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고 실제로 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끝났던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이게 오전하고 오후하고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 2% 정도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납포를 키웠던 요인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이어서 이익 추정치를 이익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골드바삭스가 올해 기업이익 자체가 s&p업 기준으로 0% 증장 이래버리니까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왔었던 미국 증시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최근에 지난번 2월 19일 날 그때 이제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 주가 수익 비율이 19배 이게 it 버블유의 최고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밸루에이션 부담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 주가가 빠지거나 기업이익이 개선이 되거나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빠져서 시작했던 요인이 결국은 기업이익이 나쁘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3.5% 오전에 s&p업 기준으로 3.5% 딱 빠졌을 때가 미국의 12개월 포워드 per로 16.7배 그러니까 5년 평균이 16.7배거든요. 이제 그 정도까지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지구에서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저점 대비 거의 3% 가까이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밸루에이션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수가 끌어올라간 건데 오후 들어선 또 다른 이유. 오후에는 갑자기 이제 유럽 쪽에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결정적인 요인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8.400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33명이 확진자가 있다. 그동안 이제 15명 16명 어쩌저쩌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크루즈선 사주범회과 합쳐서 60명이었는데 이번에 또 33명이 급증을 해버리니까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코로나 그 발언 때문에 사실은 한 4%가 빠진 거죠. 결국 두 가지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완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이슈. 이 두 가지 이슈가 어제 비 국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울고 싶은데 코로나가 뺨을 때린 그런 격이 된 거고 그렇죠. 이번 주 주식시장 급락을 통해서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 부분 또 해소됐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의 공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코로나가 무역을 제한하는 건 사실일 거고요.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 이게 대부분의 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또 짚어 주시죠. 일단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공장을 멈춘 게 문제였죠. 중국이 춘절을 연장을 했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공장들이 연장을 계속하고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3월 16일까지 공장이 멈춘 거죠. 2월 달에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후베이성 같은 경우가 세계적인 마스크 생산 공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마스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imf도 그렇고 어제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이 수출의 전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각국의 글로벌 성장률을 다들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수출의 전도가 되게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수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익이 증가를 하면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지난주 말부터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내수까지도 망가졌죠. 그렇죠. 이래 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과 내수가 완전히 쌍방으로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악조성 재료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코로나19가 우리 산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장 또 민감한 게 it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it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과 수요 감소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부품 수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 차질이라든지 수요 감소가 전 세계 it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실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중국 정보통신기술원의 발표에 따르면 1월 중국 스마트폰 출해량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7%나 극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티지 어넬리티스라는 조사기관에 따르면 1월 세계 스마트폰 출해량은 전년 동월보다 7% 감소했는데 화웨이는 무려 39%나 극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1월 데이터가 이러면 사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은 2월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2월 이후의 모습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카운터포인트의 조사를 보게 되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2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오프라인 판매량은 50%까지 극감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전망조차도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하이엔드 부품의 최대 수요일처인 아이폰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아이폰 쪽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폭스콘과 같은 ems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이라도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폭스콘의 정조공장이라는 데가 아이폰 신모델의 대부분하고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을 하는데 이 정조공장의 생산인력 복귀율이 최근 데이터로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폭스콘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월 말까지 중국 생산량의 50% 3월에는 80%까지 정상화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마저도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애플이 경고한 것처럼 애플 실적도 안 좋겠지만 보급형 아이폰인 se2의 이런 생산 차질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중국 쪽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부품이라든지 애플량 부품은 1분기 에 예상보다 수요 감소는 불가피 한 게 지금 우리 아이티협증에서 바라보는 코로나19의 영향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높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우리 한국주의시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부가 내수 부양책을 발표했고 추경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수가 좀 반등하는 듯 했는데 사실 또 낙폭이 커졌거든요. 정부가 얘기한 그 6.2조 원 이상의 추경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시장에서 좀 실망감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금액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거 사스 때 gdp 대비 0.9% 정도 그때 추경이 나왔었고 메르스 때는 0.7% 그러면 이번에는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한 0.7%로 생각을 하면 작년에 이제 명목 gdp가 한 1800조 정도 됐으니까 곱하기 하면 13조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나와줘야 사실은 어느 정도 경제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고 어쩌저쩌 할 수가 있는데 그러게요. 6.2조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이것저것 하면 한 10조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실망감은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정부가 더 다른 것들을 명절히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뭐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다른 중국이라든지 다른 독일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좀 적극적으로 경제부양책을 썼다라면 혹시나 지구가 또 반등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통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사실 어제 금통계에서 금리 동결한 것도 분명히 시장은 실망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우리 주의시장의 반응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말고 또 다른 하락 요인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와 민주당 대선 때문에 주가 지수가 폭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미국의 대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상외로 샌더스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주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법인세 인상을 좀 주장하는 후보고요. 거기다가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메디케어 포를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지명을 받게 되면 일단 트럼프하고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런데 모르죠. 코로나 이슈가 좀 더 격화되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되려면 경제가 나빠져버리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래버리면 이제 법인세 인상부터 해가지고 물론 이제 공화당하고 상원과 하원이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부담해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관건에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우스 캐롤레이나 민주당 경선이 있고 그다음에 3월 3일 날 15개 주 플러스 해외 민주당까지 합치면 16개 주가 이제 경선이 좀 있는데 이게 슈퍼화 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이 지금 버니 샌더스가 또 1등으로 달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버니 샌더스 지명 가능성이 50%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it 업종들 이런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또 급진적인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꼭 그렇지도 않은데 시장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우리 서장의 팀장님이 계속 어쩌고 저쩌고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복잡한 그 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폭락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지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바닥이 어느 정도이냐 이 부분이 이제 투자들은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 투자전략이 어쨌든 지수 측면에서는 잘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상단에서 2250포인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경고를 줬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투자전략팀에서 생각하는 코스피 바닥은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몇 가지 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슈 일단은 그건 제외하고 그건 뭐 신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밸류에이션 자체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이 정당성 이라는 건 기업이익의 개선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5년 평균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의 5년 평균 per이 9.9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로 보면 1960포인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일부 업종이 기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익 자체도 반등을 좀 주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좀 하영증이 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젠 이 per 자체가 좀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 수치가 좀 더 올라가 준다라면 그다음에 이제 보통 주가가 폭락을 할 때 급락을 할 때 또 따지는 게 기업가치 pbr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 전체 pbr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수준은 금융위기 때문에 낮은 수준이고요. 최근 들어서 저점 을 형성을 했었던 게 지난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됐을 때 그때 당시 12개월 포워드 pbr이 0.76포인트인데 이게 205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은 깨졌죠. 그러니까 1960에서 2050포인트 사이에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 고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어디를 방향성을 정하겠죠. 그러면 반등요인 대로 찾아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코로나 이슈. 코로나 이슈는 첫 번째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일간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 시점이 일단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50명 한국에서 그랬 고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갑자기 급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구글트렌드 코로나 바이러스 를 검색하는 수치가 2월 21일 이후에 갑자기 급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간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이슈가 피크를 이루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점차 줄어든다고 쳤을 때 다음 주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기대하고 있는 거죠. 희망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희망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간으로 증가하는 게 줄어든다 라면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은 밸류에이션 상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수준 2000포인트가 하회하고 움직인다고 봤을 때 5년 평균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근접 한다고 쳤다라면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버니 샌더스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주 주말에 사우스캐롤레이나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사우스캐롤레이나 쪽의 기자 토론회에서 버니 샌더스가 조금은 여론 평가를 보면 가장 실패한 게 버니 샌더스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우스캐롤레이나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 곳이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버니 샌더스가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추이처럼 한 22% 23%를 하위한다라면 어느 정도 그 관련된 내용이 안화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지난주 주말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기담에서 디지털세 관세 부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it 업종에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7월달 구체적인근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영향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락요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번 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완화되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물론 전제조건이 있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쪽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전제조건 이고요. 그것만 없다라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주 말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초반 정도가 어느 정도 바닥 을 확인하는 신호들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낙폭 과제 때문 이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해소된 구간 이고 지금은 분명히 추경 매도는 자제 될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서장님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라든지 미국 대선과 관련한 이벤트 동향을 주지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저점 매수 기회를 모색할 그런 시점이지 않냐라는 이런 위안적인 말로 일단은 서장님 팀장님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심수빈 애널리스트 오래 기다렸 습니다. 사실 오늘 애톡쇼 첫 방송이기 때문에 좀 개인기를 한번 시켜 볼까 기대를 했지만 좀 상황이 엄청하기 때문에 우리 심수빈 애널리스트 의 개인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꼭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금 가격이 2019년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금 상승 배경 에 대해서 심수빈 연구원이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네. 일단 우선은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대외 불안이 높아지면서 금 가격 상승을 좀 이끌 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안전자산 수요를 좀 자극을 했던 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였고요. 이러면서 미국과 주요 교육국 간의 무형 마찰이 좀 장기화됐고 또 이러면서 경기의 방향이 좀 불확실해지면서 연준도 이제 금리를 세 차례나 인하를 하면서 좀 감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우려가 또 부각되면서 최근에도 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 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금 가격 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과연 역사적 최고 수준 의 금 가격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을 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일단은 좀 대외적으로 크게 달라진 환경이 없어서 좀 안전자산 수요를 바탕으로 금이 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이슈가 좀 있고 이게 만약에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의 추가 무역 합의가 진행될 경우에 아니면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 갈등이나 유럽 지역 내 정치 불확실성이 사실상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가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기 개선의 기대가 좀 났다는 점도 계속해서 좀 안전자산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이 좀 안전자산 수요로 좀 많이 올라서 안전자산 수요만으로 더 오를 수 있겠냐라는 질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금이 좀 역사적 고점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상 지금 실질금리 입니다. 실질금리라고 하면 이제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값인데 최근 들어서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에서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랑 금이 대체 무슨 관계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은 이제 이자가 없는 실물자산이라서 금리가 오르면 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이너스 실질금리 하에서는 좀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금수요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계속해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고 금리도 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도 실질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금수요를 좀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금 가격 상승세를 지탱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 금 가격이 역사적 최고 수준까지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장기 근속사항 받아 가지고 금을 엿돈을 받았었는데 그걸 좀 팔았던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믿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반성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음방 가서 금을 사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금음방 가서 사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현물투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선물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좀 etf 투자나 금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물투자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단점이 부가세나 아무래도 보관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집계에 접근하기가 좀 다소 어렵기는 한데요. 실제로 금 투자 내 비중이 가장 높은 건 현물입니다. 그렇지만 또 현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고 거래를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좀 이수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점도 부담이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 etf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etf 같은 경우는 거래 방식이 좀 어렵지가 않고 적은 돈으로 금과 관련된 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보통 금 관련 etf는 뭐 금현물 선물 그다음에 금을 다루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바탕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상장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대표적인 해외 미국의 금 etf로는 spdr 골드 셰어스가 있고요. 그다음 또 iShares 골드 트러스트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etf 리스트는 우리 키움증권 보고서에 정의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 김진영 선임연구원이 열심히 또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같은 경우를 보면 전초 대비 다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줬고 전년 동기 대비로 좀 보면 한 23% 정도 강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코덱스 골드 선물이나 신앙 금 선물 etf 등이 있고 krx 금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대비 12% 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etf나 이런 것들로 투자 방식을 좀 다변화해서 금에 투자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도 etf나 이런 간접 투자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서상 영 팀장님 같은 올드보이들은 금 송아지 형태로 금을 집에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etf나 이런 간접 상품을 통해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우리 심수빈 연구원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또 그 코로나 와 관련해서 또 금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결국 공포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전염병도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러한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건강을 먼저 챙길 때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